안녕하세요. 한동화의 지압신공입니다. 요즘 미세먼지, 자외선, 오전등을 울리면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면서 충혈도 되는데요.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한 지압법과 안구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평소에 눈을 건강하게 만드는 한동화의 3분 까꿍체조입니다. 눈알 돌리기와 함께 눈 주위를 지압해주고 눈 주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안구 주위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수정체의 탄력을 주기 때문에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. 이러한 방법은 과거 조상들도 눈 건강을 위해서 많이 했던 방법들인데요. 이러한 방법들은 눈의 피로도를 개선시켜주면서 동시에 안구충혈, 안구건조증, 시력저하 등에 효과적입니다. 상당히 중독성 있는 체제로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집에서도 같이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. 이게 준비 자세입니다. 준비 자세. 기도하는 모습으로 손바닥을 대고 준비합니다. 그 다음에 눈동자 돌리기인데 손끝을 모아서 먼저 이동시키는 것을 쳐다봅니다. 이때 고개는 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손끝을 시계방향으로 한 번 돌리고 또 반시계방향으로 한 번 돌려서 역시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돌리면서 쳐다봅니다. 그 다음에 눈 주위에 혈자리를 제압하는데요. 먼저 눈 바깥쪽에 동자료라는 혈자리였습니다. 그 다음에 눈 안쪽에 정명혈, 눈썹 바로 위쪽에 한 2cm정도 떨어진 곳에 양백혈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 아래쪽 안구뼈 가운데 모서리 부분 승흡혈을 제압하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비벼서 눈에 살포시 가져다 댄 후 마지막으로 까꿍하고 살짝 웃습니다. 이것을 총 두 번 반복하면 됩니다. 이 과정을 1분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. 그럼 음악 없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한 번 연습 삼아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. 준비 자세, 고개는 가만히 있고 손만 이동시켜서 눈동자를 손끝을 쳐다봅니다. 한 번 더 두 번 한 다음에 이제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역시 고개는 가만히 있고 다시 반시계방향으로 눈동자만 쳐다봅니다. 그 다음에 눈 주위에 있는 혈자리를 제압하는데요. 공자료, 공자료, 정명, 양백, 승흡. 그 다음에 손바닥을 비벼서 딱딱 열이 나면 눈에 대고 깎고 이렇게 하면 딱 1분 됩니다. 원래는 안경을 벗고 해야 되는데 안경을 벗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까봐 안경 벗은 걸로 치겠습니다.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음악은 국민체조 음악과 리듬이 딱 맞습니다.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, 준비 자세입니다. 이 한동화의 3분 깍꿍체조는 안구건강 3분 깍꿍체조는 국민체조 리듬과 박자가 맞습니다. 여러분도 국민체조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시작! 시작! 하나! 홀! 셋! 넷! 다섯! 다섯! 일곱! 넷! 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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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헤이! 다섯! 일곱! 다리 운동! 하나! 홀! 셋! 헤이! 다섯! 여섯! 일곱! 홀! 홀! 셋! 헤이! 다섯! 여섯! 일곱! 바로 와주세요! 두 SPIRU can breathe! 둘둘! 둘! 셋! 헤이! 다섯! 아 쓸들어다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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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س도듬진다! 헤이! 헉! 헤이! 한.. 헉! 음 쉽죠 참 쉽죠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이런 이런식으로 반복을 해서 어 3번을 반복하면 3분이 나옵니다 한번만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2분이 오는 점점 감자 2분이 오는 점점 감자 2분이 오는 점점 감자 까꿍 까꿍 네 잘 따라해 보셨죠? 쉽기도 하고 재미도 있습니다.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동화에 1분 까꿍체조 3분 하면 3분이네요. 한동화에 3분 까꿍체조를 자주 해 주시면 눈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한동화에 지압신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